아나스타시아 나부리는 까만 갈매니를 좋아해 핫소리 하지마 시작했냐? 갑시다 야금이 보여줄까요? 도착해가지고 야금이가 이렇게 요리 만들고 있었어요 볶음탕 오늘의 메뉴가 어떻게 되죠? 야금탕이랑 미역국 알겠습니다 야 어서왔냐? 델몬트로 하나 싹 준비한다 나 씨발 그걸 말이라고 하네 예 일로? 귀엽죠? 푸들이래요 귀여워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요 와 고기까지 고기 큰지마 한거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금이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게 먹어 미역국 먹어본지도 생일때도 미역국 못먹어봤는데 진짜 이런 요리 잘하는구나 이거 야금이가 다 해준거예요 밥볶음탕에다가 잡채에다가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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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다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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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처먹었다고 잘 부세요 네 잘 부세요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야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아 근데 아오오니 닮았다고 해서 응 쳐봤거든요 아오오니를 응 봤어요 응 나 진짜 상처받았어요 어 이거랑 나랑 닮았다고 하하하하 이거는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는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쵸 너무하죠 음 울었어 애가 그래가지고 어 진짜로 울었다고 방송하다가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아 마음이 참 약한 아이구나 그 생각을 했었지 야금아 너 아오오니 닮았어 아하하하 지친 내 마음이 또 너를 찾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희비가 그칠 때까지만 아하 2부? 2부 그러면은 아 근데 너 괜찮아 너 몇시에 자? 평소에? 저 한.. 4시 오 늦게 자네 그러면은 저한테 한강 가요 한강 가서 라면 먹고 한강 데이트 할까? 한강 라면 먹을래요? 응 그럼 가자 바이바이 하하하 한강 갈게요 그러면은 나 한강 한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요? 이 강아지 마루 데리고 가요 그래 안마가 어디에 앉아봐도 돼요? 안되대요 네 안되대요 안되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약된 누르면 가도 돼요 뭔 소리야? 안마기 부서지는 소리 뭐에요? 안부서졌어요 안부서졌어요 어우 좋다 오 너무 좋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요 우와 그거 팔을 여기 넣어야 될거에요 맞아요 팔을 여기 넣어야 돼 왜 굉장히 작아 보이지? 우와 우와 왜 왜 진짜 좋아 미쳤다 이거 나 샀네 이거 산거 아니에요 렌트에요 이거 12만원 내면 렌트 진짜 네 12만원 demás 많은 안affle 거고 바다 도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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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아나스타드 아나스타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코트와 야구미의 한강 쇼 한강 데이트를 할 거예요 진짜 완전 추운데 새벽에 가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 새벽에 있다가 한강 거기 지나갈 때 밖에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2년 운전 되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가장 멀리 어디까지 가봤어요? 운전하러 전라도 전라도까지 갔다 왔어요? 네 야구미 니가 그 니 이상형이 니 말에 잘 웃어주고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는거야? 정보은 있어 아우 니 말에 잘 웃어주고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 네 그치? 네 근데 어떻게 니 말에 웃을 수가 있을까? 네? 하나도 안 웃긴데 이상한 말 하려고 하죠 어? 이상한 말 하려고 그러죠 지금 아니 니 말에 잘 웃어주는 남자라며 그냥 제가 웃긴 얘기하면 웃음보다 맞는다는 거잖아 서로 웃어줘 웃긴 얘기 하나만 해봐 없어요 개인기 없어? 있어요 뭔데? 나부리는 까만 달맹이를 뭔가 핫소리 하지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왜 안 받아줘요 빨리 받아주세요 야구마 에어컨 좀 틀어줘도 되니? 그럼요 틀어드려요? 응 좀 빵빵하게 좀 틀어줄 수 있겠니? 이것을 해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아이고 좋네 이쪽도 있나봐 어 마루가 좀 나는 근데 뭐 말만 하면 에어컨 켜달라고 하니까 다들 무슨 음모론을 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지 빵구 꼈는데 냄새 묻으려고 에어컨 키는 건가? 아니 뭐 모든 행동이 일거수 일투족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음모를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여러분 너무한거 아니에요? 적당히 좀 해주세요 예? 아니 에어컨 틀어달라고 했다가 영악한 대질현이라니 아니 여러분들 진짜 나쁜 사람들 여러분 진짜 악마에요 악마 야금이 축구하는 오빠가 불러줄게 고마요 리액션이 그따위가 돼? 고마요 그게 뭐야? 부배야? 고마요 고마요 아 고마요 네 고마오 형을 고마요 그래 고마요 아 부배인줄 알았잖아 고마요 고마요 проволж 네 감사해요 고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군만두? 찐만두? 요즘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 욕했어요? 합방했던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이쁘대 거짓말하네 거짓말쟁이 그건 거짓말이긴 해 진짜 이뻐? 진짜로? 진짜 나은데? 감사합니다 만두 맛있게 하다 불어먹어 천천히 먹어 김천장 다 됐지? 여기서 먹으면 좋긴 하네 바람 맞으면서 먹는 게 있는데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르지 이것이 행복이다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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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 거 같아 단 너 몇 년 차냐 그러면은 다들 자기들끼리 짬을 내세워 형님 저 7년 찹니다 일단 기본 7년 깔고 가 지들이 7년 이상 봤다고 근데 대단하긴 하죠 왜냐면 나 영정당하고 여기저기 다 쫓아났으니까 여기서 방송한다 그러면 일로 오고 저기서 한다고 그러면 저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저기로 오고 차 막 지나가는 소리 음악소리 그 뭐 잔잔한 형광 물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뭐랄까 아주 존네해 마 존네해 해보이소 마 존네해 마 좋십니다 좋십니다 응 십자겠냐? 갑시다 응 응 답답한 마음을 소리 지르잖아 응 소리 한번 들어보자 소라한테 하고 싶은 말 소라한테? 응 멀리서 코트님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나도 해볼까? 야금아 너 아온이 닮았어 너 아온이 닮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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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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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어떻게 앉은 키랑 비슷하냐 지금 일어서 봐봐 아 갈래 아니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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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야금이는 참 순수한 사람 같아 왜요? 떼묻지 않은 그런 순수함이 보인다 그런가? 그래서 그래서 정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말만 하니까 90년대 드라마나 그러고 아으 라고 하고 느끼하다고 하네 하하하하 참 씨 말좋다 이제 갈까요? 걸까요? 그래 가자 이제 사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는 택시를 불러서 싹 가는 걸로 하고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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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작별을 하는 거 어때? 숙소를? 저 혼자? 손으로 들어가세요 II Inspect Sure Ar delivered 안녕 Chall ti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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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아 데려다 주라고? 잠깐! 하고 뛰어가세요 잠깐! 뒤라요 야 잠시만 기다려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 우리집? 걸어갈거야? 몇 킬로에요? 우리집? 한 22킬로? 얼마 안걸려 우리집이 더 멀네? 응 너희집이 더 멀어 이제 야금아 나 집에 데려다 줘 갑자기요? 야 데려다 줘 아빠 데려다 줘 아 데려다 줘 알았어요 장난이야 사람들 뭐래요? 데려다 주래요? 데려다 주지 아니래요? 한남이래 한강으로 2행시 지어봐요 아금아 한 강이 너무 좋다 강 강이 너무 좋다 꺼져 그럼 해보세요 그럼 해보세요 한 한남아 한남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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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알겠습니다 야구마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네 재밌었다 뭐 하세요? 나? 밥 먹는 순간? 잡채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었어 그래 야구마 누구에 들어가? 네 유튜브 누구 해줘요? 마루야 안녕 야구마 잘가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야구마 잘가 야구마 잘가 네 마루야 잘가 진짜 이뻐? 진짜로? 아 매우 진짜나운데?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했다 라메 맛있네 어때요? 한 번만 먹으니까 완전 좋다 미고싱몰만